음악 농민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휘하고 거살을 앞둔 상황에 반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가 되어 각자 결의하는 농민군을 사실감 있게 또는 긴장감 있게 택출하여 종합농민혁명 후 정신을 깊이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